자 지금부터 타바타 4일째입니다. 오늘은 하체 두 번째 시간이고요.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을 번갈아서 8세트 한 동작에 20초씩 4분 동안 시작하겠습니다. 가장 많이 하시는 유산소 운동 있으시죠? 줄넘기 동작. 유산소 운동 양쪽 팔을 가볍게 돌리면서 마치 줄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 지금처럼 4번씩 방향돌기를 하시면서 20초를 채우시는 거예요. 자 근력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하체 근력이면서 엉덩이랑 허벅지에 효과적인 스쿼트 양팔을 귀 옆으로 쫙 뻗으세요. 힘껏 뻗으시고요. 등에 힘을 딱 주시고 턱을 길게 뽑아주세요. 자 의자에 앉듯이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뒤꿈치를 들면서 중심을 잡으세요. 레벨 1 자 레벨 2 동작은 충분히 앉았다가 바닥을 밀어내면서 점프하는 동작 레벨 3는 4분의 1 턴입니다. 하나, 오른쪽 다시 정면 그리고 왼쪽 다시 정면 자 레벨 1, 2, 3 동작을 통해서 8세트 시작하겠습니다. 자 준비되셨죠? 네! 자 첫 번째 동작 자 다리를 모으시고요. 손목을 가볍게 돌리면서 자 준비 5, 4, 3, 2, 1 고! 정면 왼쪽 자 오른쪽으로 4번씩 돌아주세요. 후! 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. 5, 4, 3, 2, 1 자 하체 운동 스쿼트 자 첫 번째 동작 레벨 1 팔 위로 쭉 뻗으시고요. 자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이 레벨 1 뒷꿈치를 들면서 쭉 위로 몸을 길게 키가 큰 느낌으로 일어나주세요. 자 지금 레벨 1 동작 보고 계시죠? 레벨 2 점핑 레벨 3 4분의 1 점 네 잘하셨어요. 자 이번에 3세트 자 다시 줄넘기 동작 자 아까는 오른쪽으로 도셨죠? 이번엔 왼쪽으로 돌겠습니다. 자 레디 고! 자 가볍게 뛰셔야 돼요. 배 힘 주면서 자 한 바퀴만 더 돌면 되죠? 자 스쿼트 레벨 2 동작 보여드릴게요. 양팔 위로 3, 2, 고! 자 레벨 2 자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게 자 팔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죠. 자 왼쪽은 레벨 1 오른쪽은 레벨 2 자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가 업 되는 느낌 되시죠? 4 자 다섯 번째 레디 자 줄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실제로 줄넘기가 있으시면 잡고 하시는 거예요. 자 스쿼트 제가 이제 레벨 3 동작 보여드립니다. 양팔 위로 쭉 3, 2, 고! 4분의 1 턴 점프 높게 사뿐히 충분히 안고 일어나고 킵업 되는 느낌 자 하체 강화 운동 2, 2, 1 rest 화이팅! 3, 2, 슐렁키 고! 자 숨 거치게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손목을 가볍게 돌리면서 한바퀴 더 돌아요. 4, 3, 2, 1 자 스쿼트 마지막 셋 하이팟 5, 4, 3, 2, 1 자 레벨 1은 뒷꿈치를 들면서 레벨 1 동작 보이시죠? 레벨 2는 점핑 팔 떨어지지 않게 레벨 3 4분의 1 턴 4, 3, 2, 1 자 5초 남았습니다. 3, 2, 1 렛츠 5, 4, 3, 2, 1